안녕하세요 가집은 지금 신구의 중에서 의가가 되죠 의 그래서 이게 입으로 가피를 입고 지금 뜻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뜻으로 가피를 입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리 마음은 시위 갈등에서 못 벗어난 마음이었는데 이게 의가 뜻에 대한 가피를 얻고 나니까 시위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위 갈등 없겠죠 제발 시위 갈등 없는 세상 좀 됐으면 좋겠죠 한번 보시자고요 이 시의 시방 일체 재부리 그때 시방 세계에 계신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즐겨 보현보살 마살에 능입 일체 지성역지 하며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글자 한문을 보는 사람들이 한문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즉여 그러면 더불어 함께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보현보살 마살로 더불어 이렇게 글이 봐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능입 일체 지성역지 하며 이렇게 글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더불어 능입 일체 지성역지로 들어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보면 그런 어떻게 한글 알지 못하는 한글 써놓으면 글로는 이해는 했는데 그 한글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글하고 똑같이 된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옛날 분들 토를 달아 놓으신 거 보면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체 보현보살 마살로 더불어 이렇게 가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 토를 달아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현보살 마살에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옛날 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고심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톳 때문에 거기에서 딱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보현보살 마살에게가 됩니다 보현보살 마살에게 그러면 능입 일체 지성역지 하며 그랬죠 능이 일체 지성역지 속에 들어가게 하며 또 이렇게 보기가 쉽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밑에까지 전부 연결해 보면 능이 일체 지성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즉 여 했죠 주셨으며 여기가 됩니다 줄 여자가 돼요 더불 여자가 아니고 되셨나요 그러면 이 말이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보현보살 마살에게 능이 일체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이 말이에요 최고 지성역 그러면 지성역을 가진 사람은 지성인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지성역 그러면 지성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들어간다 이 말은 지성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성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성인의 힘으로 들어갑니까 그 말이 요즘 말로는 서툴어 요즘 말로 바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 뒤에 가서 지혜죠 이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가피란 말이에요 가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걸 주시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가지고 지성인이 되신 거예요 최고의 지혜인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최고의 지성인이 되신 것이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보현보살 마살은 이렇게 똑딱 바꾸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에게 최고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주셨다 즉 주셨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가피력이다 그러면 이런 가피력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가피를 중생에게 주시는데 이 중생에게 주신 이 가피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아 예 알아들어 기억을 다 하셔 이렇게 산매에 들었을 때에게 이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예요 되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 입법계 무변량지 이 하며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입법계입니다 지금 입 해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간다 법계 무변량 속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무변량을 먼저 해보자고요 끝도 갓도 없는 법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끝에 지혜지자죠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계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막힘이 없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되시나요 우리는 저도 가보니까 제주도만 가도 뭔 소리인지 말도 못 듣겠던데요 제주 사람들 쓰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안 딴 나라에 가면은 말이 통해요 뜻이 통해요 안 통하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 것을 비워버리질 못하고 상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관념을 가지고 상대 것하고 부딪히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갑니다 여성취입니다 성취 일체 불경계지 하며 이랬어요 그러면은 일체 부처님 경계를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아까 여자가 무슨 여자 주셨다 예 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처님 경계를 성취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성불했다예요 성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 또 주셨습니다 지금 주셨어요 뭘 주셨는가 보세요 일체 세계의 성계지 하면 일체 세계가 해자는 끝도 갓도 없다는 말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안색이죠 일체 세계죠 세계의 성계 그러면 뭡니까 성주계공을 줄인 말이 성계예요 지금 성주계공은 뭐예요 맹겹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조금 있으면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괴별되고 그 다음에는 공으로 돌아가고 이러죠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만물은 성주계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면 없어지고 만들어지면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거 사람의 생명으로 말하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이제 물질로 말하면 땅덩어리고 별이고 해고 뭐고 간에 생겼으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일체 세계의 성주계공을 아는 예예요 아 언제쯤 가면 이 땅덩어리가 멸하겠구나 언제쯤 가면은 저 별이 얼만큼 없어지겠구나 이걸 아는 지혜예요 아는 지혜 이 세상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그냥 보통 사람 태어났다 죽는 정도 아는 것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보세요 여지 일체 중생계 광대지 그랬어요 일체 중생세계의 광대함을 아는 지혜를 주시었으며 그러니까 중생세계가 얼마나 커요 이 중생세계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는 논내로 치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가지고도 보이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다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빛깔 아이고 사람 생김새 빛깔도 얼마나 가지가지인지 별하별 사람 다 있죠 또 거기에 성격 얼마나 다른지 말로 못하죠 사람만 가지고도 끝도 같도 없어요 끝도 같도 없어요 그러면 이 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세계만 중생계가 아니요 축생세계도 중생계예요 날라다니는 새들도 중생계예요 물속에 사는 저 중생들도 중생계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중생계의 모든 그 근원을 훤히 아는 거예요 훤히 알아요 훤히 알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자 아무리 욕심이 나도 저 축생에 떨어지지는 않도록 욕심을 내야 된다고요 축생 과부는 안 받도록 살다가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잘못 살아버리면 축생 과부를 받아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다 아니까 축생 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지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사느냐 올바르지 않게 사느냐는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요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모르느냐에 달려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여주 이게 머무른다 주한 것입니다 재불 심심 해탈 무차별 재산매 지 하며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의 심의 깊은 해탈 무차별 모든 산매에 주하는 지혜를 주셨으며 그러면은 이 산매가 산매가 백천산매 우리 늘 그러죠 백천산매 돈 훈수 그랬죠 바로 금방 백천산매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산매에 들어가는 것이 최상위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무차별이 어떤 것도 차별이었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과 물 그러면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과 불이 차별이 없어버리면은 물을 초월하고 불을 다 초월해버렸을 때 이게 무차별이거든요 무차별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서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차별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걸 초월해버려야 무차별이 되죠 그렇죠 그런 무차별 그 산매에 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음 자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해도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좀 쉬운 거 한 번만 여기서 쉬운 거 하나만 할게요 화가 짤뜩 나다가 얼굴 이쪽으로 싹 돌려가지고 바로 산매에 쏙 들어가버리면 화가 없어져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화가 잤뜩 난 사람이 아무리 산매에 들어가려고 안 돼서도 산매에 안 들어가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또 하나 있어요 급한 일 있어요 지금 이 일을 꼭 성취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이 일을 내비 도서는 절대 성취가 안 돼요 어디에서 성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발휘가 되느냐 산매예요 그러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딱 놓고 산매에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래를 다녀도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다니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나면 정말로 훈련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발심을 다 했습니다 지금 발심하면 우리 이런 훈련에 훈련에 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 동참해요 안 해요 한다고 대략도 안 하죠 네 그냥 단순하게 뭘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은 알아봤자 그게 실제 내 것이 잘 안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는 수행이 절대 필요로 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일체 보살 재근해지 하면 일체 보살의 모든 근기 속에 들어가는 모든 보살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보살은 무엇이 능력이냐 사실상 보살 능력은요 원력이 능력이에요 원력이 지금 이 가피를 주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비로자나 보살의 본원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연예가 닦으신 행원력을 여러분이 닦으면 산매에 들 수가 있고 산매에 들면 바로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런 말을 공부를 했으면 머릿속에 가지고 다녀야지 그거는 그때 일이고 오늘 것 오늘 공부한 건 또 내일 가면 잃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거든요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오늘 것에서도요 오늘 것에서도 중요한 분 아 이건 내가 꼭 성취해야 돼 이렇게 저으면 와요 속으로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다가 가져 이해가 되시죠 백천 가지 산매법이 있어도 하나 산매만 들면 되니까 백천 개 다 가질라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모든 근기 보살의 근기에 딱 근기를 성취하는 그런 지혜를 부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지 일체중생 언해로 일체중생의 말이죠 말로 뭘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전법륜 사변지 하며 그랬어요 일체중생의 언해는 뭐냐 새를 만나면 새소리를 할 줄 알고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 소리 할 줄 알고 이게 일체중생의 언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 만나면 흑인 소리 할 줄 알고 백인 만나면 백인 소리 할 줄 알고 이렇게요 다 언해를 압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법륜을 굴려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법륜을 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외국인에게는 하나도 이익을 못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인을 하나도 근심 걱정 없이 법륜을 전 굴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되시겠죠 보이법계일체세계해신지 하며 법계일체세계해에 몸으로 들어가는 법계에 있는 법계에 있는 일체세계해 일체세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몸속으로 하니까 세계해자에다가 몸실자가 있으니까 그 세계해에 몸이 어딜까 찾으면 안 돼 그냥 세계에 끝도 갓도 없는 세계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돼요 세계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렇게 끝도 갓도 없어서 바다해자를 썼고 그 세계는 왜 몸실자를 썼느냐 여기 가도 세계가 있고 저기 가도 그 세계가 있고 여기 가도 땅덩어리가 있고 저기 가도 땅덩어리가 가는 데마다 있으니까 몸실자를 썼다 이 말이라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를 딱 주셨으면 그러니까는 어느 곳에든지 못 갈 곳이 하나도 없다 되셨네요 여 득 일체 불음성지 하시니 일체 부처님 음성을 얻을 수 있는 지혜 부처님의 음성을 다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음성 하니까 삼천년 사과모님 부처님의 부처님 그 소리 들으려고 또 이렇게 하다가는 살짝 가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진리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다 주시니 여차세계 중 열애전에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열애 앞에 보영보사리 보영보사리 어떻게 했느냐 몽재불 여여시지하야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지혜 주심을 입고 되시나요 이 여자는 더불어 받았다지요 지금 받았다 입었다 입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입어요 이와 같은 지혜 여자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심을 입고 그러니까 주신 것을 받고 이 말이죠 되셨죠 받고서는 여시일체세계 해와 이와 같은 일체세계 와 그냥 해자 놔둬버리면 돼요 그 그리고 저세계의 일일진중 저세계 하나하나 티끌 가운데 이 진자가 앞에서는 몸신자가 세계의 신 나왔었죠 진자가 몸신자예요 하나하나 진진 하나하나 신신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 되셨나요 그래서 세계의 하나하나 먼지 가운데 그러면 하나하나 먼지마다 세계가 되니까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를 진진이라고 썼다 되셨나요 네 선중에 소유보연도 존재하는 보연도 소유 있는 보연 거기에 있는 보연보살입니다 보연보살도 신령 여시아야 모두 다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으니 모두 다 이와 같이 똑같으니 하이고요 왜 이와 같이 똑같을까 왜냐하면 증피 산매 범 여시곤이라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저 산매 법을 이와 같이 증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을 산매 이와 같은 법을 거꾸로 해도 돼요 산매 이와 같은 법을 증득 했다 산매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을 알았기 때문이다 산매 들어갈 수 있는 법 을 알고 나서 산매 들고 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더라 되셨나요 안되시네 조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피 산매 가 제일이구나 그러면 또 얼른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산매를 어떻게 들어 그러면 난 틀렸어 전부 포기해요 그러면 참 난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매 드는 거 여러분들이 급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산매 한 번씩 안 만들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급할 때 일념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로 급한 일 생기면 일념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 급한 일 급한 일 생기는데 일념이 안 된 사람은 그 일이 안 성공된 사람이에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일념 되고 나면 그때는 일이 성공돼요 그냥 그걸 다 자기를 지나가 놓고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매에 드는 건 뭐냐 큰 원력과 간절함이 있으면 산매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원력도 없고 간절하지도 않으면 산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원력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으면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심지어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 가는 사람이 말이죠 앞 따라가는 사람 잡으려고 그래도 일념 다 해야 따라가요 일념 다 하면 다 금방 따라가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아이고 띠띠는 사람들 얘기 봐요 앞에 따라가요 지금 너무 못 따라가 그런데요 그 사람 등어리에다 눈을 딱 놓고 내가 너 따라잡는다 그러면 눈이 딴 데로 안 가고 등어리만 보고 금방 따라잡아 그런데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눈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흔들 흔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도망가버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요 한 번 큰 원력 간절함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산매에 들어가는 것 금방 이룰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도표로 해서 신구의 중에서 의 가피를 도표로 한 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뜻으로 뜻이 부처님 산매를 받았다 부처님 가피를 받았다 이러면 내 마음의 부처님이 가피를 받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저께 내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처님 가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되시겠죠 가피를 받기 전에는 가는 데마다 장애가 있었고 가는 데마다 안 된 일 있고 가는 데마다 기분 나쁜 일 있고 가는 데마다 미운 놈이 꼭 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딱 부처님 가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렇게 일시에 없어져요 그렇게 좋은 걸 성취하려고 원력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원력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시의 시방일체 제불이 그때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됐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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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말이죠 되시겠죠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보현보살 마살에게 주셨습니다 되셨죠 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보세요 능히 일체 지성력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일체 지성력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성인의 힘 지성의 힘이잖아요 지성의 힘에 들어간다 이 말은 지성인이 되도록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말 됐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최고 지성인이 되는 지혜를 지금 산배 성취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가피를 주시더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을 언제나 이게 화음경에서는 열 구절로 열 단위를 꼭 노놔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이 언제든지 총체적인 단락이 된다고 해요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총자로 썼죠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누구든지 일체 그러니까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는 똑같이 다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거에요 총괄이에요 이거는 되시겠죠 그런데 밑에 나머지는 뭐가 돼요 개별적이죠 개별적 개별적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말고 이거는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최고의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여 입법계 무변양지 하며 그랬죠 법계의 끝도 갓도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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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느냐 옆에 딱 보니까 법계 알리페지 이렇게 돼 있어요 법계 알리페지 법계의 끝도 법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그 세계가 편안하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법계 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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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우선 지금 이 구절을 보고요 여러분 집 편안하십니까 바로 대답해야죠 예 맞죠 절대 우리 집 안 편하게 살지는 말자 이런 발심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문중 지방 이웃집 다 편안하게 어딘가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고쳐야 돼요 그 고치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 아세요 세상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재미로 살아라 이 말이라 세상에 잘못된 거 뽀르륵 내고 막 들춰내는 재미로 살지 말고 이해돼요 이해가 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도 문제네 그것이 법회 알립 해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성취 일체 불경계지 하며 그랬죠 자 일체 부처님 경계를 성취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랬더니 옆에가 뭐라고 됐습니까 부처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요 무슨 세계로 변해야 되냐 부처님 세계로 바꿔줘야 돼요 중생세계에서 중생세계는 고통의 세계 투쟁의 세계 이게 중생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시비가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생별이 없는 세계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부처님의 세계 얘가 바로 부처님 경계를 성취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 세계를 성취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성취할 수 있다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 지 일체 세계에 성계지하며 그랬어요 일체 세계에 성주계공의 성계라고 그랬죠 네 성주계공을 아는 지혜를 주셨으며 자 성주계공을 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에서 핵심이냐 이 땅덩어리는 언제 없어지고 언제 다시 생겨나고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요 제일 가까운 지 몸뚱이 붙어서 알아야 돼요 지 몸뚱이를 모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씀이 아세요 모든 세상에는 자기는 놔두고 남을 아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전부 자기는 빼놓고요 세상을 다 알아 지가 세상을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법 없어요 자기요 자기 아셨죠 자 그러면 내가 아 내 몸이 다 돼 가는구나 내 몸이 다 되었구나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딱 병원에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 자식들도 예 알았습니다 딱 모시고 집에 따라와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이런 불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무엇 나쁜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요 장례도 자기 집에서 안 치료 전부 병원에 가서 전부 편안한 짓거리만 해요 그게 편안한 짓거리가 아니요 사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짓거리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아파트에서도 차상이 나면 아파트 집에서 장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다 치렀죠 지금 아파트에서 장례 치르는 집 있어요 없어요 네 갖다 내버리기 바쁘지 그냥 장례 치르는 게 아니요 지금은 내버리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자 성주 경험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정말로 와가지고 정말로 원만하고 제대로 되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참회하면서 자기 길을 착 갈 줄 알아야죠 이해가 되세요 100%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 만족 만족은 어디서만 있느냐 사바세계에서는 조저히 100% 만족이 없습니다 산매에서만 100% 만족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한 번이라도 100% 만족하고 살다 죽어요 우리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일체의 중생 세계의 광대함을 아는 지혜 일체의 세계의 중생계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맞죠 이것을 또 이게 지혜를 주시면 일체의 중생계 광대함을 광대함을 주셨으면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심심 회탈 무차별 산매에 주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산매에 들 수 있는 지혜예요 언제든지 앉으면 산매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설법 끝나시면 산매예요 중생은 이 법회 끝나면 산매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우리 이 법회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산매로 이거 훈련해야 돼요 되셨죠 함께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수행해 성취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의 보살 근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 보살의 사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를 주시면 일체의 중생 언어해 언어해 그러면 말의 세계잖아요 언어의 세계 언어 세계 어디 갔어요 전 법륜 사변지 법륜을 굴릴 수 있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말의 지혜예요 말을 할 줄 아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이 지혜도 있어야지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모든 법계 일체 세계로 널리 들어가는 지혜를 주셨으면 그러니까 어느 세계든지 가기만 하면 다 좋은 세계로 만들어놓고 어느 세계든지 못 들어가는 세계가 없는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일체의 불음성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큰 지혜를 지금 부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여차 세계 중에 이와 같은 세계 가운데 열의 앞에서 보현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지혜 주심을 받고 몽자는 받았다 이러면 되시오 바꿔서 이와 같은 일체 세계 해와 그리고 저 세계의 일일 미진 중에 하나하나 세계 가운데 입니다 지금 소유 보현도 존재하는 보현보살도 다 이와 같았으니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증피 산매법 여시군이라 저 산매 속에 이와 같은 법을 증득했기 때문이다 법이 이와 같음을 증득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한 번 모든 법을 증득하고 나니까 이와 같은 가피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뜻으로도 뜻으로도 총괄적으로는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세계를 알립하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중생의 업이 얼마만큼이 된 세계 부처님의 신통 변화의 세계 3세 또 그다음에 불처님 명호 수량 해탈 세계 보살의 근기 원료 그리고 부처님 법을 연설할 수 있는 지혜 의 가피를 부처님께서 주셨다 이 가피를 받은 우리는 그다음부터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가피 속에서 중생을 위해서 큰 원력을 실천해 옮기는 그런 삶을 살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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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